우리 원래는 이경희하고 진주가 지난주에 이제 둘이 무슨 준비한 게 있었대, 왜? 둘이 사실 준비한 걸 못 했어, 그래서 둘이 못 봤죠. 아, 진짜? 잠깐만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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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한다고 꽤 하고 있는데 자꾸 하자. 하자, 열심히 하는 거. 진주야, 해줘 봐, 진주야, 해줘 봐. 뭔데, 뭔데? 아, 내가 진짜 안 한다니까.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? 둘이 인제 인사를 하는데. 안 한다고 해? 나 진짜 하기 싫다고. 골반 튕긴 거거든. 하기는 사람 많잖아. 아니야, 진짜 하기 싫어. 진주야. 아니, 나 진짜 안 한다니까. 진주가. 아, 저거 꿀 먹이 싫어. 가빠, 진짜. 아니, 어쩔. 아, 진짜 안 하냐고. 미쳤다. 진주 너무 기다렸어. 진주 너무 기다렸어. 진주야, 이제 나와라, 제발. 안 한다고. 그곳에서 빠져나와라. 너무 웃기다. 그럼 봐. 너무 웃기다니까. 너무 웃기다. 불편해 죽겠네. 왜. 진짜 안 한다고. 아, 왜 이리. 아, 왜? 아, 왜 그러냐고. 하지 말라고 했잖아. 아, 왜. 아, 왜 이리. 되게 많이 했네. 아, 왜 이리. 아, 왜 이리. 아, 나 알았나. 너무 많은 줄 알았어, 너무 많은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근데 나는 진주 이 표정 너무 웃기지 않냐 성칠이다 진짜 하기 싫은데 나는 나 젊었어 진주는 너는 신경도 안 썼어 진주는 너는 그냥 일종의 생명체 정도? 근데 미나도 잘한다? 나 이거 옛날에 연예대상에서 친 얘기 했었지? 미나도 하자 한 번 해봐 미나 한 번만 해봐 내가 기억났어 그죠? 연예대상에서 기억났어 야 한 번 주자 한 번 주자 한 번 하자 한 번 주자 한 번 주자 야 근데 이게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직장 상사하고 같이 장퀸 기대비 준비한 거 있지 예 자 한 번 보여주세요 아 나 진짜 아 뭐하고 있는 거지 섹시해 섹시해 오 잘해 잘해 섹시해 섹시해 나 잘해 어? 아 너무 웃긴다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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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v pubら 11 Esperanza 감사합니다.